Q. 투표는 투표한다면? 제가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제가 직접 투표할 수 있다는 거에 매우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네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파이팅! 제네타픽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투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Chix가 데뷔하고 나서 첫 투표라서 이번에 첫 투표 이렇게 잘 열심히 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이 첫 투표인데 드디어 진정한 성인이 된 기분이 들고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잘하고 오겠습니다. 다음은 첫 투표. 첫 투표. 첫 투표. 첫 투표. 첫 투표. 첫 투표. 둘 셋. 진짜 있어요? 저는 만들어. 진짜 센티네. television 노은지 도전 할 수 없어 이미 3.5 상관없어 아 나üz 나의 추 Rick phải 쓰는 편